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대단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CSS를 지배하는 정말 중요한 규칙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선택자와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속성을 많이 할수록 더 풍부한 표현력을 얻게 되고요 선택자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성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람의 언어에서 주와 서술어의 관계처럼 선택자와 속성의 관계는 CSS를 지탱하는 두 개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CSS라는 거대한 도지 위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적당한 물과 양분만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줄기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이 공부를 그만하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대신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써먹기에 아주아주 좋은 타이밍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래야 될 타이밍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것을 써먹지 않는다면 우리 뇌는 억울해해요 뇌가 억울해하는 것을 방치하면 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은 방법을 찾는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공부는 적게 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써먹고 있다면 뇌는 공부의 효용을 신통하게 볼 겁니다 공부의 효과에 뇌가 감탄할수록 뇌는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뇌가 폭사당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예제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웹사이트를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요 그 웹사이트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면 아마도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검색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다 보면 서로 각자 무관한 듯 떨어져 있던 여러 개념들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연결이 충분히 촘촘해진다면 외부로부터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배움이 없는데도 내부로부터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배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할 말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